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숭호를 잡으려고 지금 여기 포트에 바람을 놓고 있습니다. 이 포트를 타고 지금 숭호가 바다에서 가도가 높아서 못 잡고요. 강으로 왔더라구요. 그래서 강에 들어가서 포트를 타고 들어가서 숭호를 한번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기 차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시가 잭에다가 꽂아서 바람을 놓는 기계가 있습니다. 여기다 바람을 놓고 있습니다. 다 들어간 것 같으죠? 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숭호를 잡으러 출발을 했습니다. 이렇게 바다는 숭호를 못 잡습니다. 바다에서는 바다에선 바도가 높아서 숭호를 못 잡고요. 바다와 맞닿은 여기 하천이 있습니다. 개천이 있습니다. 남대천입니다. 양양남대천 여기서 숭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거의 5초까지 자리합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 발견한 사과 및 사과 빨리빨리에서는 상주가 없다고 합니다. 차례대천, 이것과 비슷한 일찜이 있습니다. 식사와의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닥을 볼 수 있습니다. 일찍은 어떤 것이 좋습니다. 나의 식사와의 성과에 비출력이 있습니다. 점은, 가지고 있습니다. 장학아에서 호흡을 클릭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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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에 여기는 잘 안오고 들어간 안와 잘 안 보여 난 배ait 목포 목포 열애 저의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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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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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금방 또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금방 또 잡아보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시간이 안 되겠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